오늘의 메인보컨을 맡고 있는 우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현웅 선배님 앞에서 또 영광스러운 자리를 맞이하게 되네요 제가 오늘 부를 곡은 내 사랑 울고라는 곡입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91년생이거든요 나이가 어리지만 제 노래를 들으시고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향수를 좀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올보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시작했습니다 아하 시작했습니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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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었습니다 예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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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